한 번 더 룰로 탈레르께 하긴 하긴 한 번 원래 하나를 이번에는 한 번 도대체 막 여기는 결함 믿지 않겠지 고맙습니다 여기 뒷들은 아 웃겨 아 아 이게 풍선이 머리 형 배우들이 안 입은 것 같아요 오 깜짝 nobody 오 깜짝 더보닥 깜짝 놀랍 내 영상을 합시다 근데 솔직히 이거 벗은게 더 예쁜거ோ 와우!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냥 음..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면 같이 떠누 희등 같이.. 시작! 떠누! 아 declutter! 히든! 그럼? 자!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자 갑니다 아 못하겠다 어 좋았다 좋았다 그렇게 보면 어떡해 나는 어깨 여기까지 아 진짜 얼굴 왜 이렇게 빨개요? 얼굴 왜 이렇게 빨개요? 머리색? 동네 쌤 저희가 자기 파트를 좀 더 접시니까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야? 날 보고 얘기할지 제가 그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